우리 인생 면접 채널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예공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특강으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죠. 사실 지금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입시생분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제가 하반기 공채 시즌에 공무원 면접에 우리 고3 친구들 면접까지 아침에 강의하고 또 컨설팅했다가 또 강의가고 너무 바쁜 일정 속에 있다 보니까 편집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급한 변명입니다. 맞아요. 변명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그에 좀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면접 채널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예공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특강으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따로 저 인터넷에 저 윤소윤, 윤스피치 이렇게 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댓글에도 간혹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질문을 좀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항상 영상을 제작하면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세법이나 회계처럼 정해진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사람과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더라고요. 이 하나를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앞에 있는 사람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말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영상으로 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무원 면접으로 무료, 무료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노량진 청년 일자리 센터에서 공무원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스피치 컨설팅 의뢰가 와서 제가 흔쾌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강의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날짜는요. 9월 19일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강의에서는 2시간 동안 공무원 면접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부터 쭉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저와 만나시는 분들과 함께 사용하는 스피치 툴이 있거든요. 면접을 준비하는 툴이고 꼭 면접이 아니더라도 말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툴을 개발하고 저서로 출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생 면접에서 영상으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번 공개 특강에서는 제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셨던 면접 준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까지 제가 액기스로 사실 2시간 안에 다 풀어내기에는 좀 많은 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액기스만 꼭꼭 눌러 담아서 공무원 면접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1분 자기소개 마찬가지고 스피치 답변 준비하는 방법적인 부분까지 싹 다 모아서 액기스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막대한 비용 들이셔서 수업 듣기보다는 우리 무료 특강에 신청을 하셔서 오셔서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신청 방법이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래서 영상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여기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사진으로도 첨부를 해놓을 예정이니까 인스타그램 방문하시고 뒷부분 영상 참고하셔서 무료 특강이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주셔서 당일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면접 구독자분들은 오시면 꼭 인생면접 구독자예요 라고 말해주시면 제가 너무 반가워서 막 어쩔지 몰라 할지도 몰라요. 우리 꼭 오프라인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뒤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9월 19일 6일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